현재완료진행형 방금 설명드렸지만 모양은 무슨 have been ing 난리 났어. 이게 동사의 모양이죠. 동사를 여러분 뜻을 가진 메인동사를 ing로 넣고요. 앞에 have been을 쓰래요. 이게 규칙이죠. 이렇게 쓰면 돼요. have been 동사 ing 그리고 뭐다? 현재완료진행형이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됐던 일이 현재완료의 계속중용법 플러스 지금도 요즘도 계속하고 있어.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진행형을 섞은 거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의 수학공식처럼 현재완료 have pp에다가 진행형 be ing를 섞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have been ing 이게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pp랑 b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have been ing 완료진행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해석 자체가 뭐뭐해오고 있어 이게 완료진행형이겠죠. 자 예문 한번 볼게요. I have been thinking about the offer 이런 문장들은 미디어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I have been thinking about the offer I have been thinking about the offer 나는 그 제안에 대해서 계속 생각중이에요. 그럼 그거 있죠. 영어에 한국말에 나 뭐에 대해서 요즘 계속 고민중이다. 그럼 계속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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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이란 단어를 한번 검색해보세요. 영어로 뭔가 별거 없어요. 그냥 think에요. 여러분 요거 그냥 아예 표현처를 외워놓기 아 나 뭐할까 좀 요새 고민중이다. I have been thinking about 과거부터 지금까지 요즘도 지금도 계속 생각중이야 고민중이야 까지 강조해주는 게 완료진행형이죠. I have been thinking about the offer 그 제안은 제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중이거든 I have been thinking about the offer 하여튼 문법 개념 이해하거나 문장 감기에요. 그래야 회화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I have been thinking about the offer I have been thinking about the offer I have been thinking about the offer 그 다음 우리 이것도 이런 표현 미디어서도 진짜 자진하고 제가 영작에서 일부를 많이 냈거든요. 특히 비즈니스 영어로 내가 앞으로 쓸 거다. 물론 비즈니스 영어 아니고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비즈니스 영어는 아주 핵심 Work on the project Work on the paper Work on the paperwork 하여튼 뭔가를 몰두해서 열심히 해야하다 무조건 할 거 아니야. 정말 이거 많이 쓰시게 될 거거든요. 우리 그 프로젝트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해오고 있다. 우리 한 달째 지금 그 프로젝트 작업 중이잖아. 이럴 때 완료진행형 너무 좋죠. We have been working on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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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책 보시면 우리 핵심 완료진행형 해부 및 아이엔젤을 늦는 빙탄 채우기로 가게 돼요. 자 우리 영장 들어가 볼게요. 온종일 눈이 내리고 있다. 이제 오후에 또 창밖을 하루 종일 그냥 눈이 오는구만 이럴 때 있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완료진행형 현재 완료진행형을 쓸 거고요. has been been I am 이 시 삼인지는 안수니까 해부가 해지로 it has been snowing 눈이와 비가와 날씨가 어째 저쩨 주어는 무조건 it 그죠? it has been snowing all day it has been snowing all day 최대한 여러분 내가 해지빈 I am 썼어 여기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문장을 잡고 안 보고도 종일 눈 내려 it has been snowing all day 팍 나올 수 있게끔 안기 걸려 it has been snowing all day 너 it has been snowing all day 너 it has been snowing all day 한번만 더 it has been snowing all day 1번 됐고 너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걷고 있는 거야 아까 걸으러 나갔거든요 그럼 한참 있다 제가 두 시간을 어디 버스 타고 갔다가 내렸는데 대가 또 있어요 너 몇 시간 걸은 거야? 물어볼게요 how long 의문문이네 그러면 have you switch 되겠죠 how long have you been walking how long have you been walking how long have you been walking 너 몇 시간을 지금 걷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 l 발음 제가 특히나 여러분 강조하는 게 l 발음인데 우리 l 발음 못 한다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l이거든요 자 그러나 워크에서는 silent l l 사운드 내지 않아요 그냥 우어 발음을 빠르게 하라고 했죠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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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bout walking 이렇게 how long have you been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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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나 너한테 전화 갈까 말까 계속 생각 중이었어 뭐뭐랄까 계속 생각 중이다 계속 고민 중이다 이거 바로 여러분 로버트처럼 나와야 돼 I've been thinking about 아까 그 예문에서 제가 I have been thinking about I have been thinking about I have been thinking about 나 너한테 전화 걸까 지금 계속 생각 중이었거든 I have been thinking about calling 근데 때마침 네가 전화해줬네 뭐 이런 상황 I have been thinking about calling you I have been thinking about calling you 같이 시작 I have been thinking about calling you 더 I have been thinking about calling you 더 I have been thinking about calling you 한 번만 더 I have been thinking about calling you 네 자 그 다음 좀 이제 또 넘어가서 최대한 여러분 지금 복습 필요 없게끔 많이 읽어볼게요 팀은 하루 종일 TV만 계속 보고 제 아침부터 지금 오후 저녁이야 저녁까지 계속 저러고 있잖아 여러분 생각 현재 완료 진행형 역시나 여기 넣으면 되죠 팀이 3일째 나왔으니까 소피는 최근에 계속 몸이 안 좋대 한 1, 2주 됐어 계속 몸 상태가 어 그럼 병원 가야지 뭐 이런 상황 몸이 안 좋다면요 얘네가 제일 많이 쓰는 거 feel good feel well 이거 맞으시죠 최근에 계속 안 좋아요 그럼 시제는 완료 진행형으로 안 좋대요 그럼 여기 여러분 해제 나수록 여기다 부정을 그냥 아예 해줄게요 hasn't 이렇게 줄여주고 자 소피 hasn't been feeling 이게 되겠죠 소피 hasn't been feeling 소피 hasn't been feeling 소피 hasn't been feeling well wrestling 소피 hasn't been feeling well wrestling 최근에 계속 몸이 안 좋다 소피 hasn't been feeling well wrestling 소피 hasn't been feeling well wrestling 소피 hasn't been feeling well wrestling okay 그렇게 하예요 제발 잠시만요 잘ależy